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에어소프트건이 아닌 다른 제품, 주변 기기 제품의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 아직 국내에 출시를 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MS 리포 배터리라고 해서 또 일본의 마루이사에서 배터리 충전기, 안전 충전기를 출시를 했고 작년에 출시를 했는데 이 제품 국내 리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요. 저도 지인께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빌려오는 김에 지인이 이렇게 세트로 다 구매를 했거든요. 체크하기 그리고 리포용 배터리 두 개 또 다 빌려왔습니다. 새 건 아니고 한번 새 거구나. 새 거를 또 빌려주셨네요. 아무튼 빌려서 왔고 오늘은 이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리포 배터리 충전기는 일본의 마루이사, 우리 차세대 전동건 많이 아시죠? 마루이사에서 충전한 배터리인데, 아 배터리 충전기인데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식스나 이런 여러 가지 법용 충전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아주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박스를 개봉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박스를 열면은 뭐 크게 뭐 별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전기, 지금 보이시나? 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충전기하고 기본적으로 아답터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비닐이 씌워져 있는데 깔끔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윗단에는 매뉴얼, 사용하기 위해서 설명 매뉴얼들이 이런 식으로 일본어,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내 출시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자국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한번 개봉해 보면은 충전기, 상당히 작은 사이즈임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답터는 한번 꺼내볼게요. 아답터는 일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110V 일자형이 되어 있고요. 박스는 그거 빼고는 없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폰지가 좀 되어져 있긴 해요. 되어져 있긴 하고, 그것 외에 별다른 그런 없네요. 그러면은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하고 되어 있고, 배터리 체크기입니다. 이 체크기는 우리가 배터리 셀 같은 거 이런 거 확인할 때 쓰는 체크기거든요. 그것도 같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왜 같이 출시를 했냐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기 빼고 나면은 별다른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개봉을 하고, 배터리도 하나 뜯어볼까요? 배터리도 한번 이렇게, 배터리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봉을 다 했으니까, 일단 이거는 안 까도 돼. 일단 박스를 개봉했습니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는 되게 큰데,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전면에는 MS 리포 배터리라고 돼서, 이렇게 전면에 MS 리포 배터리,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면에 차지, 그리고 STOR이라고 해서 스토리지 모드예요. 스토리지 모드, 딱 두 가지 모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면을 보시면은 후면에는 7.4 MS 리포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고요. DC 15V 1A짜리고 8.4V 1A, 뭐 이런 식으로 축축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프리볼트예요. 프리볼트이기 때문에 아답터를 보시면은 110이나 220볼트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지금 일본 현지 기준으로 110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려면은 이런 아답터가 있습니다. 이 아답터 일자로 된 거를 우리 국내 기준에 맞게끔 변환해 주는 이 아답터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잭을 이쪽에 있는 아답터 홀에 맞게끔 이렇게 딱 꼽아서 220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우리가 이 마루이사, 아 이게 아니구나. 마루이사에서 나오는 이 배터리, 배터리를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꼽아서 충전을 하게 되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제품은 그 MR30 잭, 마루이사에서 나오는 이 잭이 MR30 잭이거든요. 차세대 시리즈에 다 이 잭을 채택을 했던데, 이 잭 전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홀에 보면은 MR30 단자가 있고, 이 단자가 아닌 리포의 타미아라든지 딘스 잭을 쓰기 위해서는 별도의 아답터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기가 하는 역할. 체크기가 하는 역할은 이 배터리의 어떤 지금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배터리 잭을 옆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쪽 LED에 지금 현재 배터리 상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지금 7.48V 남아있네요. 지금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7.4V 배터리입니다. 7.4V 배터리이기 때문에 1500mAh 배터리인데 7.4V. 한데 10초가 지나면 이런 식으로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체크기와 배터리 충전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리퍼 아니더라도 뭐 인산처리라든지 수소배터리 다 모든 배터리들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항상 충전을 하실 때 충전기를 꼽아두고 어디 가시면 안 돼요. 항상 보시고 발열이 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불 나면은 물로 부었을 때 잘 안 꺼지거든요. 연기도 심하게 나고 유독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기만은 싼 저가 제품을 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 국내 인증이 된, 캐시 인증이라든지 이런 인증이 되어 있는 배터리를 충전기를 사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MS 배터리, 마루이 세이프티라는 약차거든요. 이 MS, 마루이에서 출시한 안전 리포 충전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내가 가진 총들이 전부 이 마루이 차세대 제품들을 쓴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 이렇게 단순한 거 딱 충전하고 스토리지 모드, 보관하는 모드, 충전, 보관 버튼 하나로 충전,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복잡한 거 싫어하시고 또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바로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잭, MR30 잭만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튬 폴리머 제품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 배터리라든지 다른 내가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배터리 체크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배터리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체결을 해서 충전을 할 수도 있지만 배터리 체크기를 연결을 하고 또 반대쪽은 이렇게 충전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체크기가 없다고 해서 충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요렇게 충전을 하면은 완전 충전됐을 때의 배터리 상태라든지 또는 스토리지 모드로 보관을 할 때 내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요렇게 세트로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빨리 이거를 연결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충전기를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앵글을 좀 낮췄습니다. 이거를 제가 테스트를 충전하는 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낮췄는데 이 책 그 아답터와 이 길이 이게 너무 짧아요. 정말 이거 한 30cm 될까요? 짧으니까 지금 이까지 전기선을 빼오는데도 되게 애먹었습니다. 아무튼 되게 좀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옆에 이렇게 아답터 그리고 이쪽 옆에는 MR30을 충전하는 잭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리포 배터리고 여기에 주황색깔로 된 게 충전 버튼이고요.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스토리지 모드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 버튼 하나로 모든 게 다 충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이렇게 하고 요거를 콘센트에 꽂고 자 전면에는 요런 식으로 이제 전원을 연결하면은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요. 요 주황색 버튼은 충전 그리고 요 옆에 있는 하얀색 버튼은 스토리지 모드입니다. 전면에 요렇게 보면은 작게 이제 QR코드가 있고 뒤쪽에도 좀 크게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는 사용설명서 링크가 되는 QR코드이기 때문에 뭐 한번 휴대폰으로 QR코드 사진을 찍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매뉴얼 볼 수 있으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전하기 위해서는 이 옆쪽에 있는 MR30 잭으로 이렇게 배터리를 바로 직결로 연결을 한 다음에 이 충전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빨간 불이 들어오죠.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지금 충전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충전 중에 끄면은 끄는 버튼이 없죠. 요 주황색 버튼을 꾹 누르고 있습니다. 꾹 누르면 불이 꺼져요. 그러면 충전이 중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모드도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삑 소리 나면서 이렇게 삑 비프음이 3번 울리면서 스토리지 모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초록색이 떴죠. 삑삑삑 비프음이 울렸잖아요. 그 말은 지금 이 제품이 출시될 때 스토리지 모드 상태로 출시가 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충전이 완전히 충전이 되거나 스토리지 모드가 끝난다고 하면은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요렇게 비프음이 3번 울리면은 충전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됐으니까 요렇게 지금 생짜배기로 배터리 충전기와 배터리를 직결로 연결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체크기를 통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배터리를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은 배터리가 지금 스토리지 모드로 되어 있는 것을 요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요 상태에서 충전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은 충전이 시작됐죠. 충전이 시작되면은 지금 요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충전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이 체크기가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B6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LED판에서 보여주지만 이 제품은 LED판이 없기 때문에 요렇게 체크기를 같이 구매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싼 것도 아닌데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지금 한 번 더 아 한 번 더가 아니고 이렇게 꾹 누르면은 네 충전 기능이 끝나는 거죠. 다시 스토리지 모드를 한번 더 누르게 되면은 삑삑삑 하면서 지금 배터리 상태가 보이면서 충전이 아 스토리지 모드가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앵글을 바꿔서 마무리 이야기를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충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심플하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권장을 드리느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은 일본 내 판매가가 12만 8천엔이에요. 그리고 이 체크기 체크기는 한 8천엔 정도 합니다. 아마 그 소매장 같은 데 사면 조금 더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한 12, 3만원 정도 국내에 수입돼서 정식으로 판매된다고 하면은 금액이 더 비싸겠죠. 체크기는 보통 한 8만원 정도 하는데 요거 두 개만 해도 뭐 환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20만원 돈이에요. 현지에 가서 산다고 생각하면은 뭐 직구하면 배송비가 더 들겠죠. 그리고 이 MR30잭 마루이 정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만원 9만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세트로 구매를 하면 한 30만원 정도 넉넉잡고 3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배터리 충전기에 좋은 배터리 충전기를 쓰는 것도 좋지만 범용 배터리 충전기 많이 나오잖아요. RC카용 B6 제일 많이 쓰는 게 B6인데 짝퉁은 좀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RC카용 충전기가 한 10만원 중반대면은 상당히 좋은 거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지금 이거 두 개 합쳐서 20만원인데 이 정도면은 여러 가지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봄용 배터리들 충전기를 그 정도 금액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터리도 지금 좀 특이하고요. 이 MR30잭 쓰는 거는 우리가 에어소프트 건에는 거의 없잖아요. 마루이 차세대 제품 아니고는 대부분 타미 아니면 딘스기 때문에 또 아답터를 구해야 된다는 번거로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도쿄 마루이사에서 나오는 MS 리포 배터리 충전기와 그리고 MS 리포 체크기 그리고 리포 배터리 이건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리포 배터리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제품 흥미를 가지셨다고 하면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